매운 거 잘 안 먹으니까 뭐 타시는 거 있어요? 매운 거 잘 먹어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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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십니까 편한 들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마지막은 만주라 에이 에이 맛있게 먹어야 돼 이거 너는 저녁을 먹지 말았어야 돼 저녁을 먹지 말았을 때 아니 아니 먹을만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었어야 돼 앉아요 드세요 먹는 거예요 에이 아 미안 더 먹는 거 맛있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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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맘대로 최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치인 기념으로 한 명씩 보너스 지신 됐어요 아이 진짜 지가 고문이면 고문이지 왜 생색을 남의 돈으로 내 으아야 아유 어? 반만에 거울만 찜 볼래? 에이 잠금 쉬는지 까릇해지지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만지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만지 음 두개 젓가락 까려주세요 이걸 이제 주네요 아 먹어 그냥 솔로 먹으면 되잖아 아 이걸 먹으면 없어요 아 오늘 가겠습니다 이만해 왜 이렇게 보라고 그러네 빨리 보라고 이거 네 차고 있죠 어 진짜 잔비같아가 필요 없죠 마이너 미스치카 차고 응 월요일색 월요일색 뭐 초콜라. 초콜라. 네, 그. 해봐, 해봐, 해봐.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맛있어. 맛있어. 어? 우와. 야,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아니, 나는 습관적으로. 막걸도 없어지는 건지 알았어. 손 봤네. 보여주지 말지. 이따가 우리 이 연기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이거 찐이었는데. 나 처음 본 거잖아. 손이 길어서. 사담 씨가. 마지막으로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어깨는 왜 이렇게 있냐. 엇깨를 넣으려고. 엇깨를 넣으려고, 엇깨를 넣으려고. 시작. 팔꿈치를 왜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다행히면 돌아와. 침묵. 침묵이 자의 말견이야. 들어갔어요? 너 몇가지 쏟았어? 원샷. 원샷. 이 노래를 오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당이 시민경찰대 합류한 천예지 씨에게 바치겠습니다. 여러분이 들으실 노래는 김희재의 돌리도입니다. 이 노래를 천예지 씨에게 바치겠습니다. 오! 너 이럴질 도능까지 지하니 어떤 배우인가요? 오! 다시 복붙 가겠습니다.